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두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극우 유튜버처럼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짜뉴스 진원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 황당무게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국민 모르는 측근 내리꽂기이니 정진상 옥중공천이니 허위 사실을 유포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을 보며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거론한 여론조사는 당의 공식 조사입니다. 무슨 비선을 동원했다는 말입니까? 비선 동원에 당 대표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아바타를 내세우기도 하다가 사퇴 종룡도 하는 엉망진창 정당은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무책임한 은행을 보고 있자니 갈수록 극우 유튜버를 닮아가는 듯합니다. 극우 유튜버 같은 무책임한 은행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국민 눈높이입니까? 극우 유튜버에 심취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답게 극우 유튜버와 경쟁하려고 합니까? 더욱이 한동훈 위원장은 야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도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여권의 치부를 덮으려고 흙탕물만 뿌리는 저열한 정쟁을 멈추고 야당과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밥값 10만원은 기소하면서 300만원짜리 명품백 수수는 아쉬운 일입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10만원 식사제고 혐의를 2년간 샅샅이 뒤져 공소시효 하루전에 기소한 검찰의 태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2억 9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있어도 뇌물을 수수하는 영상이 나와도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검찰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대통령이 아쉽다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입니까?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집니까? 이러고도 검찰이 원칙을 가지고 사법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이 말하는 사법정의는 공허할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수 김건희 방 ün асти